라이브 픽입니다. 일본 우익의 성지이자 일본 최대의 신사로 불리는 야스쿠니 신사가 테러범의 소행으로 훼손됐습니다.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영상인데요.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성이 신사의 돌기둥에 빨간색 스프레이로 화장실을 뜻하는 영어를 쓰고 기둥에 올라가 소변을 보는 듯한 자세를 취합니다. 일본 도쿄에는 야스쿠니 신사, 일제의 전범으로 숨진 246만 6천여 명의 영령을 추모하는 곳으로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과 전쟁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 2만여 명의 위패도 안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테러에 일본은 즉각적으로 가림막을 치고 스프레이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물손괴 혐의로 남성의 행적을 쫓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 남성은 추후에 공개한 영상에서 자신은 핵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 전했습니다. 공분한 일본인들은 외부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용서할 수 없다 반응을 보이고 있다네요. 어제 SH 수협은행 MBN 여자 오픈 3라운드에서 이혜원 선수가 대회 기간 내내 보기 하나 없이 완벽한 플레이로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았습니다. 선두의 2타 뒤진 공동 4위로 마지막 날 경기에 나선 이혜원 선수. 버디만 8개를 기록하며 18홀 코스 레코드 타이스코어로 역전 우승을 읽었습니다. 이로써 시즌 3승이자 통산 6승을 기록한 건데요. 이혜원 선수는 지난 겨울 호주 전지훈련에서 두 달간 매일 14시간에 달아낸 고강도 일적으로 단점을 보호하는 것과 맞춤 전략이 맞아떨어진 전략 골프를 역전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았습니다. 지난해 상금왕과 대상을 거머쥔 이혜원 선수. 올해는 다승왕까지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